오늘은 해모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뉴스내용이에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새로운 도전 해모힘 단일제품으로 누적 1조 돌파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4일날 중앙시사 매거진에서 지면제를 나왔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단궁 청궁 백작약 궁합으로 명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모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1300만명 와 대박 치사율이 4.4% 재수없으면 죽는거에요 그것보다도 워낙에 전파 속도가 좋아서 국내 확진자 수가 1만3천5백명이에요 아직까지는 저는 안전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안전하시죠 꼭 안전하셔야 되요 아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개인 면역력으로 우전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개인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소리죠 거기 또 해모힘이 탁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팀에서 개발한 해모힘이에요 특허내용이 있는데 특허내용 국내에 4개가 있어요 국내에서 4개가 있고 미국 일본도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유럽 4개국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모힘을 개발하는 조성기 면역생물학 박사님이세요 청궁단기 백자격 등을 통해서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연구했다 약 6년에 연구와 동물실험 임상실험을 거쳤다 아 여기 나오네 국내에서 4개의 특허를 등록을 했고 2003년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특허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일본, 미국에서까지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검증이 되어 있는 자료를 믿으세요 해모힘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님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상품화를 만들었고 판매 초기에 비싼 카페에 소량 생산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애터미 관계자 박한길 애터미 회장이 해모힘을 유통을 맡으면서 대량 생산을 제한을 했고 제품 가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답니다 그러면 한 세트에 76,500원이죠 그럼 10분의 1 가격이면 76만 5천원이었다는 소리예요 처음에 해모힘이 개발됐을 때 76만 5천원짜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연구 개발을 했고 그 연구 개발한 걸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데 한 세트가 76만 5천원이야 말이 돼요? 안 되죠? 정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먹을 수 있게끔 시판을 했다는 소리예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세트에 76,500원입니다 해모힘에 대한 연구 개발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위, 손상, 보호 및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을 했다 국제학술지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위, 손상, 보호 이 말 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원자료연구원에게 해모힘을 개발한 박사님이세요 조성기 박사님인데 건강한 혈액세포가 만들어져야 면역력이 개선이 된다 건강한 혈액세포가 만들어져야 면역력이 개선이 된답니다 해모힘의 뜻은 무엇인가 조혈, 면역, 조절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오호 조혈, 면역, 조절을 한답니다 조절 원자락병원에서 일하면서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받습니다 암 환자뿐 아니라 몸이 약한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해 면역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답니다 하지만 면역체계의 기본은 조열이 돼요 건강한 혈액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면역력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 10월달, 11월달 되면 2차 확진이 엄청나게 더 큰게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백신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집에만 있고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나는 몸을 보호해서 나한테는 안 왔어요 가족, 내 자녀한테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기 때는 나만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나서 내가 몸이 안 좋았을 때 그게 내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 퍼트리면 정말 이것 같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 가족이 다 먹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먹고 우리 와이프도 먹고 우리 아이들도 저는 정말 철저하게 챙겨 먹어요 그리고 비타민C 유산균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애들하고도 같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되신다면 온 가족이 같이 드시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밖에서 활동하는 분위기 분만이라도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6년 이상 단일 제품으로 현재 매출 1등이 1등 그 해모임이 효과가 없고 검증이 안 됐으면 이렇게 큰 매출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께서 제품의 가격을 10분의 1 가격으로 내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 세트에 7만 6천 5백원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한 세트에 한 달분이에요 근데 이게 10분의 1 가격 그러면 도대체 처음에는 얼마였던 소리예요 76만 5천원이었다는 소리거든요 한 세트에 한 달치 76만 5천원 어떻게 사먹습니까 죽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돈 내서 사먹을 수 있는 사람 돈이 많아서 사먹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외에는 일반적으로 못 사먹겠다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을 통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해모임이 한 세트에 7만 6천 5백원에 판매되고 있다 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에 이걸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약간 어설프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항상 변화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모임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도 꼭 건강 회복하시고 가족의 건강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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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